감식초 효능 재료 준비 떫은 감 10kg, 백설탕 700g, 항아리, 비닐, 고무줄, 칼, 수건, 함지박, 소쿠리 감식초 만드는 방법 감을 씻어 감꼭지 날개를 제거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냅니다. 칼로 감꼭지를 제거하고 다시 물기를 제거합니다. 감꼭지를 따내고 발효식초를 만들면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으며 맛이 깔끔해집니다. 감꼭지를 따지 않고 발효식초를 만들면 효능 및 효과가 좋아집니다. 감식초 만드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감식초 발효 용기는 숨쉬는 항아리가 좋으며 씻어서 말립니다. 항아리에 씻은 감을 차곡차곡 넣습니다. 이때 항아리 용량의 80%까지만 감을 채웁니다. 설탕을 항아리 속 감 위쪽에 모두 쏟아붓습니다. 감식초 만들 때 약간의 설탕을 넣으면 잡균 예방과 약간 높은 강도의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항아리 입구는 비닐로 덮고 초팔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고무줄로 묶어둡니다. 비닐로 덮어도 항아리는 숨을 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유리나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 때는 비닐 덮고 바늘구멍 1개 뚫어 천을 덮어 묶어둡니다. 감식초 발효 항아리는 장독대에 두고 1년 동안 발효하여 걸읍니다. 걸은 감식초는 밀봉하여 실온 보관하며 음용합니다. 감식초 먹는 법 감식초 소주컵 1컵과 물 소주컵 4컵을 섞어서 식후에 바로 마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